성덕된 기분을 저도 사실 물어보고 싶었고 예! 위힘! 작가 가지고 선생님! 이러면서 춤췄어요 본인 터널 노래 처음 나왔을 때가 더 좋았어요 아이유씨 글이 더 좋았어요 뭐 어떡해 저는 아이유씨의 스토리가 그 정도로 제일 큰 바람은 아이유씨와 곡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작사 같은 거 아이유씨 너무 잘하잖아요 곡도 물론 잘 쓰지만 꿈으로 묻어두고 있긴 합니다만 해주신다면 정말 저는 네 그날은 인스타 스토리든 뭐든 아우 저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떨린다! 벗어 떨려! 벗어 떨려! 저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지 않았었거든요 내가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불렀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일단 너무 성공적으로 마음이 행복하고요 더운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너무 잘한다 에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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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!